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춥다 사람 있다 아! 울hed av 전화에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가지 않았냐? 푸른들 내가 유일한 갓보수 너의 아름아름다음 많은 모든 분들에게 급이 이게 촬영이 재밌어요 많이 희망한 칭찬이 나 저는 악플하는 분이 물이 못해요 이제 악플 못 할 것 같아요 막 흑띵이 생각나가지고 차가 떨어지는 신지인데 저희가 이렇게 큰 스케일로 찍는 건 처음이지 않나요? 졸렛 내어줘요 여기가 저 역사는 내 추억을 들고 오네로 탄원불부터요? 여기에요? 천탄원가에 놀라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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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숱 그리고 파워 몸 eden 다 1 그리 아니 리눈노떴 너무 재밌어서 표자를 감차 써가구요 아! 젬멘 씨! 네 마음이 고 problemas! 정리하고 지금 신난 것 같아요 Technical Possibility Custom Kill Robert 저는 포 bullets 없었어요 몇 번 기회가 없대요 춤추어서 놀라져말래요 근데 내가 봤을때 형 100% 놀래요 로 prophecy 제이형 사람 다 긴장 시켜놓고 소시 말하면 놀랐습니다. 소시 말하면은 와 이거 제대로 보셨다 이거 약간 더 섬세 약간 더 당당하게 난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데 연기가 어려워요 난 꿈과 못해 내 팔과 벗은 사랑도 거친 태풍 바람도 나를 덧뒤게만 해요 내 심장과 함께 거의 다 푸시는 팀입니다. 서로 싸우고 다 먹었어요! 왜 한껏 진짜 놀랐죠? 자세히 한껏 너무 무서워 자세히 한껏 자세히 한껏 자세히 한껏 그래서 원해자 자세히 한껏 자신이 100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곳을 이곳에서 무수히 춥고. 왜 추울까요 봄날인데. 저 가사 극 써서 그래요 제가. 죄송해요 여러분. 인형폭기 할 때 극룡기 인형. 배워 봅니다. 야 이게 한 세트 맞죠? 맞다. 이거 브랜드 찾았다. JK. 야 남준아 뭐 굉장히 잘 밟혀있냐. 야 이거 다 들어가라 남준아. 나이스. 형 근데 단점은 심하여. 야 남준아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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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요리가 그렇고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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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안 돼! 안 돼! 안 돼! 시현이 만들라니까 안 돼! 여기서 어떤 거 찍고 있어요? 이거 뭐 어떤 장면? 콕 맞고 막 끼고 있어 난 운동하다가 아니에요 난 운동하여 누구 속의 두려움 따위는 버려 널 가득 내 유리창창 따윈 부수 총 맞는 씬을 이제 약간 빵! 왜 저 찌는 거 보면 그 잘생김이 묻어나잖아요 그쵸 그거를 초고속으로 바라보면 어떨까? 아 초고속으로 바라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더라구요 약간 보니까 안무 같은데요? 슬로우를 하니까 되게 얼굴이 흐흐흐흐 오늘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저기 라면 하나요? 저기 라면 하나요? 저기 라면 하나요? 난 솔직히 잘 뛰었다 100% 놀랐기 때문에 애초에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번 뮤직비디오는 색감 아트적인 퍼도 색이 초록색인데 그리고 영상을 보면 되게 초록색깐의 물질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